이 내용을 지금 폭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여상규라면 자한당 소속의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인물이 이 대한민국을 이 엉망으로 만든 금도굴당과 한패골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주시죠. 참 정말 미국까지 와서 이게 풀어도 풀어도 끝이 없이 자꾸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전방위적으로 엄청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9년 5월 9일날 항당한 진영. 참으로 억울한 진영. 아무리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진영. 아니 10년 세월을 바쳐서 금을 산뜸이같이 찾아내놨더니 그야말로 대통령이 금도굴당의 개수하고 접목이 되어서 범죄단이 되었다는 거. 아이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죠. 감옥살이하는 내내 정말 참 노무현이라는 그자가 정말 참 그럴 수가 있나.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게 변호사라고 판사라고 해가지고 행세를 하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니까 불문 물어봐도 안 하고 그냥 빼떨어가는. 강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이 대통령까지 되었다는 거. 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영을 사는 내내 그야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석방대에서 나가면 이 어려운 난제를 내가 풀 수 있을까. 나는 항상 자나깨나 고 생각만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5월 9일날 새벽에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2009년 내가 5월 9일날 내가 44개월의 진영을 또박이 진영을 다 살고 내가 나갔는데 아마 그 달일 겁니다. 그러다 제 기억에는 2009년 5월 20몇일 날인가 25일 날인가 내 날짜를 확실히 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그놈이 노가 그놈이 엉큼한 뻔뻔하고 더러운 노가 그놈이 뒤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2009년 그때가 5월 20몇일입니다. 그 천버를 받아서 참말로 잘 뛰어졌구나. 그런데 그놈 새끼가 봉화마을에서 퇴직하고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손자들을 뒤에 태워서 보리떼 병거지를 덮어쓰고 오리농법이라고 해서 그 폼을 잡고 자전거를 타고 설치고 다니는 모습이 천년만년 살 것 같았는데 또 금도 양껏 꼽을 쳐놨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뒤졌는가? 그 지 명대로 못 살고 따바리이고 올라갔는가 생각하니까 내가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엉이 바위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그 마을에 봉화마을에 내가 찾아갔죠. 과연 거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적사하게 콩까리가 되겠더라고요.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가서 내가 흐름한 옷차림으로 가서 그 동네에 지나가는 넋수구리한 영감을 하나 붙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저 집이 너무 저 집인기요?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저 구경 왔어요? 아니 그래서 그 죽었다고 하는데 아니 어째 죽었는가요? 내가 시치비를 떼고 물어본 게네. 그 영감이 하는 말이 야 그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저 집은 저 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저 집을 지어놓고 참 잘 살 줄 알았더만 그리 집 지어놓고 얼마 안 가서 그리 죽어버리는 거 보니까 그 집터가 안 좋다고 쑥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길 쪽에서 들판 쪽에서 보면 전체가 다 안 보이고 조금 파묻이가 있습니다. 지붕 쪽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 집은 그리 잘 지었는가요? 여물기 아주 멋지게 잘 지었겠지요? 하니까 아이고 그 집은요 참 이상하게 지었어요. 아니 그리 무엇이 이상하게 지었습니까? 내가 유도를 했지요. 그러니까 지하실 공사하는 데만 지하실 공사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하실 공사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집을 짓는데 지하실 공사하는 데 2년이 걸렸고 그 사람들이 쑥거렸대요. 그래서 나는 지하실 공사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는 그 동네 사람들의 말이 나는 가슴에 와 대았지요. 아 저놈이 문현동의 금을 깔고 있으려고 지하실 공사에 공을 들였구나 그런데 그 놈이 그냥 뒤쫓습니다. 그러면 그 깔고 있던 금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 금이 그 금이 아마도 그 양산의 그 문가한테로 뒤지기 뒤지고 나서나 뒤지기 전에 그 저 저 뭐 검찰에서 부르고 막 그래서 하니까 오금이 졸리겠지요. 그러니까 나 그 검찰에서 뭐 소환장이 오고 할 적에 비밀리에 급하게 옮겨가지고 양산으로 숨겼으리라고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어쨌든 제가 5월 9일날 출감했고 그 같은 달 5월 25일경에 죽었다라는 사실은 저로 봐서는 한편 허탈하고 나의 타겟도가 희미해졌으니까 조금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달 6월 10일경에 제가 저 국회 여상규라는 국회의원을 제가 만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까닭은 구멍을 판 수직구를 판 업자 6천억을 부도낸 수산중공업 전 회장 박주탁 하고는 입에껄 서로 입안에껄 내묵는 삼총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놈이 여상규라는 지금 현재의 국회 법사위원장 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찾아가서 한번 설득을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전화를 국회의원회관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때 전화를 받은 사람이 비서관인데 그 말씨가 경남 남해 말씨를 해요. 왜 남해 말씨는 경남 경상도 사람들 말 중에서 특별히 표시가 나느냐 하면 남해라는 남해라는 곳이 예전에 조선시대의 귀향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양에서 특히 또 대굴 같은 데서 아마 귀향을 많이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특한 말씨 중에서 궁중에서 쓰는 언어가 많이 포함돼서 섞여서 지금까지 내려온다고 그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서관에게 남해 사람입니까? 예 제가 남해 사람 남해 업에 서편동 출신입니다. 제 이름은 고아무개입니다. 하는데 그때 들은 이름이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내 기억에 이전하니까 아마 내가 기억을 해보니까 고명진이라고 내가 기억이 됩니다. 그 사람이 여상규 사무실의 비서관 일을 했는데 다음에 몇 년이 훨씬 지내서 한 10년 이상이 지내서 디도스 사건이 터졌을 즉에 디도스 디도스 사건의 주인공은 국회의원 진주 출신의 최 구식인데 조선일보 기자 출신 최 구식의 비서관으로 가가있더라고요. 고명진이가 고명진이 집은 경기도 일산이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호 비서관 께서 무엇 때문에 여상규 의원을 만나려고 합니까? 해서 대단히 중요한 민원이 있다. 공개는 못하는데 의원한테 직접 이야기해야 된다. 좀 만나게 해주시오. 했더니 어떻게 재료를 예쁘게 봤는지 당장 시간을 빼주더라고 며칠까지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의원회관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5분도 안 돼서 여상규 의원의 여상규 의원이 들어와서 같이 대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인사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왔느냐 해서 내가 대뜸 하는 말이 중국으로 도망간 금독울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6천억 부도를 냈으니까 도망을 갔다는 말이 표현이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쇠고랑을 차야 되는데 중국으로 쇠고랑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박주탁이 의원님하고 절친 박주탁이 때문에 왔소 하니까 당장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긴장하더라고 박주탁이 어쩠느냐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그래서 제가 등기부 등본을 하나 책상 위에 끄잡아 내서 펼쳤습니다. 그 등기부 등본은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6천억의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회생기간 동안에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회사가 있었는데 한국기술교류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말하자면 수산중공업 송파구 방위동 안에 한 건물에 더부살이를 했는데 내가 가본 기회에는 한 3, 40평 정도 되는 작은 사무실의 한쪽 구석에 그렇게 찡기 갖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기술교류 주식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펼쳤는데 그게 대표이사는 박주탁이고 중국으로 도망간 박주탁이고 그 다음에 그게 감사가 누가 돼가 있느냐 하면 아까 말한 여상규가 감사가 돼가 있어요. 지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으면 제가 여상규를 찾아가 봤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데 내하고 계약한 갑을간의 수직구 공사를 계약을 한 그 을 내가 갑이고 을 박주탁 한국기술교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주탁 의 법인에 감사로 있는 그 국회의원 여상규에게 내가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 한국기술 대표이사 박주탁이가 구멍 파놓고 도굴단과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그 도굴단으로 붙어서 금돈을 챙겨가지고 중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왔소 하니까 아까 긴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상규 의원을 찾아온 것은 여상규 의원께서도 이 문현동의 금독을 하고는 무관하지 않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의 요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얼마 전에 참여정부에 노무혜 이라고 하는 도둑놈이 문현동 금도굴단의 도둑놈이 뒤졌는데 지 명대로 못살고 뒤져버렸는데 아마도 내가 판단하기에는 저거 졸뱀 지가 그느리고 있던 부하 문 뭔가 놈이 지 오야봉을 죽인 것 같소 그러니까 그 놈이 아주 어묵하고 뻔뻔하고 내가 만나봤는데 그 이전에 아주 능청스러운 놈이니까 저놈이 지 오야봉까지 죽일 정도 되면 앞으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놈이요 어떤 나쁜 짓이라도 감행할 수 있는 놈이니까 내가 판단할 적에 내가 다큐멘터리 작가인데 넌픽션 작가인데 저놈이 저 독나무라 하면 독의 열매가 열리는 나무라면 그 나무가 앞으로 자라서 무성에서 독의 열매를 많이 맺어갖고 이 세상에 씨를 퍼뜨리면 이 나라가 큰일 납니다 이 나라가 그냥 완전히 망조가 들어서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헌께서 그 친구 그 절친 삼총사 중에 한 사람인 그 박주탁이 비록 부도가 나서 중국에 가가 있지만 가장 친한 이 설득을 해서 중국에 직접 가시든지 전화상으로 가까우니까 설득을 강곡하게 해서 그 문현동에 그 자기가 판 군역 내하고 계약해서 판 수직구 아래의 정체를 밝혀주시면 의뢰공장에 일제 의뢰공장이라고 하는 것이라도 밝혀주시면 이 사건은 해결됩니다 만약에 한국에 오기가 간단치 않으면 중국 현지 북경에 한국의 각 언론사 특파원들이 전부 다 매체마다 다 나가 있으니까 내가 중국으로 넘어가든지 해서 거기에서 중국 북경 현지에서 기자회견 하면 그날 오전에 하면 오후에 그냥 전국에 쫙 그냥 다 퍼져버릴 테니까 다 알게 될 테니까 문연동 금독울 사건은 그것으로 전부 해결됩니다 한 분만 보도가 되어버리면 중국발로 한 분만 보도가 되어버리면 해결됩니다 그러니 내가 박주탁이가 도굴단에서 받은 지분도 보장해 주겠고 또 내가 그만큼 더 줄 테니까 박주탁이를 설득을 해서 국가도 살리고 저 독나무 저 독이 열리는 나무 문재인을 아직 어린 머목이라고 보이니까 싹 뽑아버리도록 합시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좀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간곡히 내가 사정을 했는데 쓰다 달다 말이 없더라고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그냥 바보처럼 멍청의 따끔한 나만 차려다 보고 말이 없더라고 그런데 좋으면 좋다 구조면 굳다 아니면 아니다 기멍기다 말이 있어야 될 텐데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꾸 다구칠 수도 없고 초면에 그래서 내 명함을 한 장 전화번호 적힌 명함을 내주고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결의 가닥을 찾아주십시오 하고 내가 돌아왔던 것이 엊그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중국 절강성 짜싱 다흥시 개발구 운해로 222번지에 수산기계 유한공사라는 종업원 1500명 중국 종업원 중국인 거느린 그 회사를 내가 직접 찾아갔고 소재질을 알아서 그래서 그때 박주탁이는 한국에서 외환을 갖고 나갔다 불법으로 중국에 한국에 돈을 중국으로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갖고 갔다고 해서 외환관리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에 압송된 1호 형사공조 체제를 맺은 지 송환 1호로 박주탁이 한국에 끌려와서 진역을 살고 있을 때 제가 그때 수산기계 유한공사 중국 현지에 찾아갔죠 그래서 그 아들 박윤희를 만났습니다 그 아들이 박윤희인데 키는 저 아버지보다 한 5cm 정도 크고 호리하더라고요 그런데 눈가리가 보험견에 똑 지 애비하고 갔다 빠꼼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유학을 오렌지족이라고 합디다 그쪽 저 뭐고 저거 고향 사람들이 그런데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그런데 이게 미국에 유학당기던 걸 지 애비가 수산기계 유한공사를 경영하는데 지가 벅차니까 종업은 1,500명이나 되니까 그렇게 절강성 절강대학교 중문가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중국말 좀 하는가 몰라도 그런데 이 새끼가 순 그냥 호러 새끼라 크더라고 내가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지 애비를 그만 딱 도다 크면 바로 떼기장을 쳐버리고 아구창이고 뭐이고 발이고 배 떼지고 뭐이고 들고 차 안다고 그러대 그래가지고 호러 새끼라고 소문이 났더라고 그 방윤희라 이름이 윤자는 삼수변의 그 윤활윤자 윤활유할 때 윤자 엔진오일할 때 희자는 박정희 대통령할 때 희자 무슨 희자고 내가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런데 이 새끼가 지 애비 대신해서 한국에서 지 애비의 친구가 왔다 내가 친구라고 했지 하니까 와서 하는 말이 그 너희 아버지를 네가 아들이니까 장아들 하나니까 핵무소에 서울구치소에 편지를 하든지 영상 면회를 하든지 네가 찾아가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거기에서 검도굴단하고 야배단은 그 근거서류가 내가 다 있으니까 나중에 폐가망신하지 말고 네가 그 너희 아버지를 설득해서 조금 자수할 수 있도록 해라 내가 박윤희한테 하니까 박윤희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요 선생님이 뇌를 보고 정충제를 보고 선생님이 전혀 물에 포화된 물소에 차인 굴속을 모른다고 하대요 그런데 무슨 증거가 있고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들통이 안 난다고 선생님이 전혀 굴속에 물에 차있는 굴속을 굴 밑을 전혀 모른다고 하던데요 하고 의아스럽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인마 이거는 주애비하고 무언가를 들었지요 그 다음에 그게 조선족 부사장이 있는데 남씨라 내하고 나이가 얼쭉 같더라고 길림성 사람이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저 아들 박윤희 기다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혹시 남사장 박주탁이가 부산 문연동에서 일본 놈 그 의뢰공장 속에서 금이 나왔다고 안 합디까 내가 그리 쓱 한마디 던지니까 아이고 내 그 말을 갖다가 내가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귀에 귀 근육에 모심에 길 정도로 그것도 경상도 말하던데 모심에 길죠 임금님 기능 당나귀 기라고 금이 산뜸이 한정없이 나왔다면서요 조선족 길림성 조선족 남사장이 내한테 금이 나왔다는 말을 갖다가 내가 그 거지 찾아올 줄 모르고 자랑 삼아서 그리 했겠지요 그게 박주탁이의 정체입니다 어쨌든 박주탁이가 6천억을 부도 내고 중국 절강성에 1,500명 종업원을 건너린 큰 공장을 지을 때는 무슨 돈을 갖고 그래 했겠습니까 금돈 중에서 일부를 받아갖고 그 금돈을 매개로 해서 지금 수협은행장 김인근이로부터 김 임 임금님 할 때 이 자 밑에 미음 임근 권세 권장 임근이라는 자가 부산 수산대학을 나온 지금 수협은행장 입니다 수협은행장 수협중앙회장 아 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이 자가 사인이 된 박주탁을 대신해서 사인이 된 서류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를 갖다가 내가 부산 코모드 호텔에서 내가 낙하차 해가지고 추궁을 하니까 백준음이 서울 신사동 강남 신사동 백준음이 반지하 사무실에 찾아가서 지가 박주탁을 대리해서 1.5% 지분에다가 사인했다고 하대 그래가지고 30억 30억 2차에 걸쳐서 60억을 빌려줬다 중국에 가는데 돈을 갔다가 부산 갔다가 다대가이 일본말로 다대가이 임시 변통 좀 해달라고 해서 1.5% 담보를 받고 금독을 앞으로 문연동에 나왔을 금지분에 대해서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60억을 줬다는 말을 여러 사람 코모도 호텔에서 채취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뒤에 오늘날까지도 부산 문연동 금독을 의뢰공장에 대해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17년째 미국까지 와서 방송을 하고 있죠. 저는 지금 벌써 문연동에 대해서 금 한조가리 맛도 못 보고 포로가 돼가지고 내 청춘 17년까지 저당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하는 국회의 법사위원장 여상규 얼마 전에 여상규가 무슨 유튜브 유튜브 이름은 내가 덜미지 않겠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센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삼선위원이라고 있는 무게 없는 무게 다 잡고 자기 어머니 나이 많은 노모님이라고 하대. 그 사회자가 노모님한테 효도를 지극하게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많이 났습니다. 참 효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하니까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지요. 저 노모님한테 저는 효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면서 박장 대소를 하더라고. 내가 기가 차는 기라.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나도 장남인데 우리 어머니 세상 돌아가셨을 적에 나 중국에 도망가가 있었고 독을 단 백준어미가 죽이려고 길라를 붙이니까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또 그 위에 또 세상을 버릴 때 93살로서 세상을 하직했을 적에 내 장남으로서 내가 참석도 못하고 조상의 참석도 못하고 장례식에 중국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던 일이 엊그제 갔습니다. 가슴이 떨려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불효한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회 법사위원장 요상규는 효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전에 내가 넌픽션 신화작가니까 내가 그 뭐이가 조사하는 것은 내가 알렉스 헤일리보다 내가 더 잘합니다. 내가 빨치산 정순둥이도 내가 지나간 역사도 눈에 안 보이는 거 내가 바로 그만 내가 설치면 싹 다 찾아내드립니다. 복원을 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때는 내가 하도 괘씸하고 이거 무엇이 국회의원놈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여야를 불문하고 전부 다 전방위적으로 이거 문연동에 전부 다 연결되어 있네 싶어서 이 자식이 도대체 어떤 가문의 종장고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한 2, 3일 정도 하동읍에 내가 출장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동악양민하고 하동읍을 갔다가 내가 취재를 해본 결과 지금 그 사실을 이게서 폭로하려고 그러니까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간적으로는 할 도리가 아니다. 이게 정말 내가 좋지도 않은 뿌리를 만인들 앞에서 이거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내 양심에 좀 가책이 되지만 이거 전부 도둑놈이니까 도둑놈은 잡아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억울한 유골 물속에 포화된 유골 천계를 갖다가 규명해서 빨리 해야 되려고 하면 이거 뭐 찬밥 더운 밥 볶음밥 게릴 여기가 없어서 그래서 이걸 부득히 알렉스 헨리의 뿌리처럼 김타쿤떼 내가 이걸 폭로하니 듣는 분들께서 조금 은찮은 점이 있어도 큰 걸 생각해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자기 어머니 내 나이를 알아요. 내가 호적등본 안 떼봐도 알아요. 여상규 하고 여상규 모친하고는 나이 차이가 16살밖에 안 나요. 안 나요. 왜 16살이냐.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여시가 여시가 이 구자에 두 개가 이 구자 두 개 있는 여시가 있고 사람 인변 밑에 붙은 여시가 있다고. 그런데 이 여시는 사람 인변 밑인데 이 여시집에 여시가 하동업에서는 호족이라 아마 대대로 쩡쩡 울리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 집이 상당히 대간집이 모양인데 저 아버지가 한 80 가까웠는데 뭐 그 영감의 나이가 78인가 79인가 80인가 그 건지는 내가 모르지요. 사람들이 말로 그래 하되 한 80 정도 되니 허연 영감이 있었다 하되 건강한 영감이 그런데 그 집에는 농사도 많이 짓고 종들도 종 머심이지 머심도 한 4백 명 되고 그다음에 식모들만 해도 한 3명 5명 됐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 집에 어느 날 15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계집아이가 식모로 들어온 거라 신참이라 신참 그러면 제일 굳은 일이 뭐이냐 하면 식모 중에서는 불로 떼는 거라 아궁이에 아궁이에 삭증이라든지 이런 걸 떼서 밥을 할 때 불로 떼는 그게 불목한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담당 맡은 소임이라 그런데 15살 정도 되니까 애태계 저지 생길동말동 몽어리가 볼록하고 조금 엉덩이도 여지에 티가 나고 그랬겠지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 대가집 마님들이 영감들이 해충을 하려고 나이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젊은 어린 여자들을 갖다가 할딱 뺏기 갖고 품고 잔다 카대 그래가지고 여자의 기를 받으려고 섹스가 목적인가 나는 모르겠고 내가 안해봤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집이 텅 비는 모를 심으러 갔든지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계집아에 혼자만 남겨놓고 다 갔을 때 영감님이 그 여자 아이는 눈독을 들이고 있던 걸 잡사버린 거라 그러고 나서는 차츰차츰 배가 불러오는 거라 그러니까 영감님이 눈도 있고 자꾸 배가 불러오니까 큰일 났는 거라 창피하기도 창피하고 해서 그 집에 집사를 불러갖고 너는 악양면에 덜이 느리거든 악양하고 무슨 연고가 있었던 모양이다 악양들에 논이 수문마지 장만하고 그 다음에 초가상칸을 어디다가 악양 어디다가 짓든지 헌집을 보수를 했든지 어찌든지 장만해서 상칸집을 장만해서 아무도 몰래 그거 가서 살 수 있도록 하여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서 순산을 한 것이 그게 유상규라 카대 그게 내하고 나이가 같애요 그래서 이제 그어서 이제 홀어머니 아들 하나 모자가 엎드려 살았겠지 그러면 성장가족 내내 안 봐도 아는 거라 왜 큰 집에 나이가 많은 호랑이 같은 형들이 있는 거라 그러면 과들한테는 호랑이 같은 형들한테는 그 호끝이 달린 서출은 고모는 그 고모는 목군이 가시라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있는 둥 없는 둥 숨죽여서 성장을 하는데 아 이게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라고 하동중학교를 갔다가 수석으로 졸업해갖고 그래갖고 부산에 경남고등학교로 진출했는데 악양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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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양중학교에서는 하동중학교는 군에 있는 거고 악양중학교는 면에 있는 건데 하동음에 있는 데 간 게 아니고 악양중학교 면소재지 거기서 경남고등학교 갔다 오고 그러면 그거는 대단한 거지 재수를 해서 갔는가 그거지는 내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일단은 경고 가서 48년생인데 그다음에 아까 남의 창선 수산리 옆에 부윤희라고 있는데 부자 부자에다가 아까 윤택할 윤자 부윤희 출신의 박주탉이 그 구멍판 업자 수산중호업 전 회장 그거하고 만났고 그거는 49년생이라 중국의 도망간 놈 서울상대 나왔다 그런 도둑농 도굴단의 고문 얘기를 잠깐 좀 쉬시면서 한참 말씀하셨으니까 학교 얘기를 하나 좀 더 특이한 게 하나 있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남고등학교를 68년 전 졸업했는데 한 9년 뒤 77년도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수서으로 졸업합니다 어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으로 지금 파악되는데 심지어 서울부터 수서 졸업한 것 때문에 졸업한 77년도에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대한민국 소위 알아주는 수제라 알아주는 수제 브레인 엘리트인데 백년에 하나 나올 동안 말 동안 수제라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쭉 듣고 있었는데 우리 정선희께서 굳이 굳이 여상규라는 이 인물의 모친 얘기와 서출 출신의 그 얘기를 이 스토리에 다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우리 금도구 사건에 어떻게 안 관내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는데 내는 서출이 아닌데 나는 오 형제 중에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어머니 저 평생에 내가 어머니한테 돈도 내가 한번 저 조금 많은 돈을 드려본 적도 없고 또 그 좋은 음식을 갖다가 우리 엄마 상당히 그 멋쟁인데 대접한 적도 없어 지금 생각해도 그 아랫도리가 후두루루뚜리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나는 금독을 찾아놓고 그 아까 말한 대로 어머니한테 용돈하라고 코에 끈 지폐 몇 문금도 전해주지도 못하고 밥도 한 끼 못 그거 해주는 혀도를 못했는데 이제는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판사하고 서울법대 좋은 배 좋은 거를 다 당기면서 맛있는 거 다 먹고 저거 애미한테 지금 팔십여섯 살 팔십일곱 되는 애미한테 호강을 한다니까 내가 질투가 나요 쌤이 나요 나 뭐 한번 보내봤어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행복을 그 자들이 다 빼뜨려갔잖아 내가 충분히 그래 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어 나도 왜 그리 못해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어 행복하게 자식 키운 보람을 안겨 드려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매달 쫓기 댕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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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 돌아가셨을 때에 임종도 못하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가 있느냐 이 말이야 어? 어? 세상에 이런 꼬라지가 있느냐 이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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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국회의원 하면서 어? 어 저 애미가 16살 때 너무 집에 식모살이로 와가지고 영감의 언총을 받아서 했으면은 그런 자가 머리 좋아서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사법고시에 파스에서 서울법대를 나오고 판사가 됐으면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은혜를 느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국가에 대해서 고마운 대한민국 없어져 버리면은 그런 자는 아마 이 대한민국을 탈출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 그래서 내가 괘씸한 거는 그 국가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본 이상 그 어 불을 써서 미안한데 노블리즈 오블리즈라 카나 그 보담을 해야 될 텐데요. 애국은 못할지언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과 사를 구분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어? 어? 자기 친구 저것끼리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다 도독주의를 판사라는 게 어? 어?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될 어? 어? 율사가 아 아 아 저 아까 말한 한국기술교류주식회사 그 대표이사 박주탁이가 범죄단에 고문이 되었고 지분산뿌리를 받아갔을 적에 그 감사인 어? 그 절친 어? 그 삼총사 그 율사가 곧이 다 해줬을 거라고 봅니다 어? 어? 박주탁이 어떻게 돈을 장만해가지고 어떻게 중국으로 도망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독의 나무 묘목을 어 뿌리 뽑자고 후환을 대한민국에 저거 저 노무현 저거 오야봉도 어 죽여버리는데 대한민국도 탈취할 것이다. 아 묵묵부답으로 말하지 않더니 결국은 어 제가 말한 대로 자기 이천구 년 어 내가 찾아갔을 때 6월 11일에서 15일 사이인데 어 그때 내 말을 듣고 그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 폭로를 했으면은 대한민국 좋은 나라 되고 지금 이렇게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지도 않고 어 위험도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 이야기를 하려면은 밤을 새워도 못하겠지만은 개심해서 내가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어 바로 어 그 합니다. 그래서 이 배운 자들이 어 그 좋은 머리를 오히려 더 판사라는 것들이 법을 안다는 것들이 더 악용을 해가지고 어 그 어 민초들을 어 어 모르는 평민들 거리를 뺏들아먹고 어 그만 갈라제끼고 그만 시치비를 떼고. 능청을 부리고. 모르세로 일간하고. 이게 무엇이 이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이 말이야. 자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정리하는 취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금도굴단과 한패거리인 국회의 법사위원장 여상규입니다. 지금 현직 국회 법사위원장이고 자한당의 삼선위원이고 소위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대한민국의 최고 브레인인데 지금 우리 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오늘 쭉 한 몇십분 말씀하시면서 이자가 여상규라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가 이 금도굴 범죄 금도굴단과 한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그리. 자 한 3분 정도 이내에 이제 쭉 한 지금 한 40분 말씀하셨는데 한 3분 이내에 여상규가 금도굴과 한패거리인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주시오. 오늘 끝내겠습니다. 아 그 어 내하고 같이 인연을 맺은 박주탁이 좋은 인연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금을 산뜸이 같은 금을 찾아준 업자니까 그것도 돈 한 푼 안 주고 금이 나오면 100억을 주기로 했거든요. 계약서에. 그런데 에 도굴단에 고문이 되어버렸어요. 도굴단으로 붙어서 내한테 100억 받지 않고 도굴단으로 붙어서 100분의 3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100분의 3이라는 것을 박주탁이가 다 챙겼는지 그 일부가 여상규한테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여상규와 박주탁은 공존공생관계였고 아그와 아그새처럼. 그래서 서로 동거동락했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서. 그렇다면은 그 금의 일부가 일단은 여상규에게 갔을 것이라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여상규 역시 문연동 금독을 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면은 내 말이 어거지고 내 말이 억하심정이고 내 말이 사실무근이라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 나는 문연동 금독을 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나는 금돈 이름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한국기술교류주식회사에 감사를 했던 것은 맞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누명을 썼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 이 결백을 내가 밝히니 내 말을 믿어달라 이거 한마디 하면 나는 믿어주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그 금동 돈을 받았다고 나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거두어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이 여상규로 하는 사람이. 우리 정석이 찾아갔을 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표정이라든가 분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한번 교사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현재 당장 떠오르는 것은 그 판 사고 좋은 데만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만 먹었을 건데 피부가 정말 더럽게 빨래판 끝이 쪼글쪼글하다는 기업. 지금은 보톡소를 맞아서 팽팽한가 맛있는 걸 더 많이 먹어서 팽팽한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피부가 빨래판처럼 쪼글쪼글해서 참말로 더럽게 늙었다 하는 그 기억 하나가 지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쓰면 쓰다 닮으면 닮다. 또 더군다나 경상도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내가 찾아와서 그만큼 이야기를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했으면 무슨 잘까라면 잘까라든지 앞으로 한번 연구해보자든지 무슨 말이 있어야 될긴데 문연동 금더구리라 하는 말 그것 때문에 박주탁이 찾아왔다는 말 때문에 입을 봉해버린 거 말하지 않는 거 그래서 나는 이 서출은 눈치를 보고 성장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서출이 뭐 숭이 될 건 없습니다. 신분 사회도 아니고 그런데 이 양반은 서출이 아니에요. 또 누구 서출입니까? 김무승이 서출이죠. 김무승이 지혜민은 기생이라고 하대요. 기생? 그런데 김무승이는 문연동 금더구리에 나는 엄청난 역할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빨아먹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무승이가 전방위적으로 PK 부산 경남 1원에 저거 팬 우리가 남이가 해서 전방위적으로 코를 끼고 살포를 했고 이것들이 반문연대 지금의 반문연대 뉴라이트 계열 김영삼이 졸개들을 규합해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얽어갖고 반문연대를 만들었어. 뭐라 합니까? 요새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내각제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 반대로? 그러면 저 억울하게 패행당한 내답하이당한 박근혜 대통령은 어찌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요. 청와대로 복귀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개판대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내나 문연동에 금을 갈라먹은 뉴라이트 패거리들. 김영삼이 졸개들.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물 밑에서 전부 눈을 쨍긋쨍긋하면서 말이야. 신호를 보내면서 다 갈라쳐먹은 거. 이게 뽀록나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옹호하는 거야. 뭔가 저놈이 끄잡아 내놔친다고 해서 뉴라이트 계열이 들어가면 내놔 그 밥에 그 나물이라. 그러면 이 나라는 국민들만 불쌍하고 국민들은 속아서 그것들이 우파를 가장한 가짜 태극권인 줄 그걸 알 수가 있나요? 국민들은 어떻게 속속 깊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말 몇 마디 하고 요약하고 내가 오늘 방송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한 시간씩 한 시간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보기가 지루해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치는 것이 옳을 사항 싶어요. 그런데 이 문연동 금도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더러운 뉴라이트 패거리들 반문연대를 주장하는 보수 우파로 가장한 가짜 태극기 이것들이 또 설쳐가지고 이 나라를 또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내는 정치인이 정치 지방생도 아니고 정치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내 정치 시기 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도 이 문연동에 휩쓸려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통달을 할 정도 돼버렸어요. 이제는 딱 보면 착 보면 척 알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제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문과 저놈한테 도둑놈한테 금도둑놈한테 저거 오야봉 죽인 금도둑놈한테 대통령 나라를 잔탈당했기 때문에 그 감옥살이 지금 2년 넘어가죠. 청와대로 복귀해서 그 다음에 남은 자녀의 인기를 채울 동안에 이 나라를 제 자리를 전부 뒤바뀐 것을 찾아였고 그 다음에 옳은 인물들을 찾아갔고 국가혁명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할까 혁명위원회 수습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불이 타지고 산불이 나고 나면 산이 다 타고 재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도 봄이 되면 왕대가 죽순이 올라와요. 그러면 지금 판은 엎어버려야 됩니다. 판을 새로 짜야 되죠. 썩은 놈들을 갖다가 또 헤쳐먹도록 놔줘요. 전부 감옥으로 보내야죠. 썩은 패그리들을 갖다가 또 저 활개치도록 또 나라를 말아먹도록 백성들이야 죽든 말든 지 이송만 채우는 그런 정치인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판을 짜야 되고 새 판을 짜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만큼 새 판을 정직하게 짤 뿐이 없다는 거. 그거는 내가 박근혜 대통령 친박이 돼서가 아니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문현동을 진심으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리를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만이 정답이다. 오늘 방송은 제가 할 말은 이것으로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아주 충격적인 또 발언을 하신 겁니다. 지금 여상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6, 7개월 이라면서 오늘 깊이 있게 나왔는데 여상규라는 인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었는데 겉으로 정말 멀쩡하게 국회의원 노릇하고 법사위원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까지 맡고 있고 소위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까지 한 엘리트가 바로 이 금도굴단과 이렇게 모종의 연합일수단 사실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문성이가 나라말아먹고 여상규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 나라말아먹고 소위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할 엘리트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데에 앞장섰다는 사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이거 아까 우리 정석이 말씀대로 판을 다 뒤집어 엎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소위 세수를 세 부대에 넣는 그러한 혁명적인 그러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 하도 버퍼링 공격이 심해가지고 오늘은 녹화로 찍어서 내보냅니다. 당연히 화질과 음성이 좋을 거로 예상하고요.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서울시간 내일 목요일 하루 쉬고 금요일날 다음 금도굴 게이트 방송을 예고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2월 8일 금요일에는 다음의 제목으로 금도굴 게이트 방송을 내보내겠습니다. 금도굴단 백준음의 백 백이란 말 뭔지 알죠 한국사회에서 금도굴단 백준음의 백 해병대 사령관 김명환 이란 제목입니다. 이 김명환은 제24대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대한민국 군대의 엘리트입니다. 바로 그자가 백준음이라는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금도굴 사건의 원흉의 뒤에서 백으로 백준음의 비호 세력으로 활동했던 사실 경악을 역시 금치 못합니다. 내 하루 쉬고 금요일날 김명환에 대해서 폭로하는 깊이 있는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세임 수고 많으셨습니다.